야권 세력의 총칼 2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한일협정체결 반대운동과 월남 파병 반대운동 등 박정희 정권에 맞서는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의 시위 물결 속에 3분 폭리 사건과 사카린 밀수 사건과 같은 정경유착 사건들까지 드러나며 빼앗겼던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천재일호와 같은 정치적 기회가 찾아왔으나 지리멸렬한 갈등과 분절을 거듭한 끝에 결국 또다시 야권 단일화에 실패하며 1967년 제6대 대선에서는 불과 15만 표 차이 단 1.5% 차이로 석패했던 지난 제5대 대선보다도 더욱 큰 패배를 하며 정권 교체를 실패한 것에 반해 1963년 제5대 대선과 제6대 총선에서의 연전연승으로 군복을 벗고 셀프 정권 이왕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은 여러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앞세워 제6대 대선에서도 완승하며 정권 연장에 성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1967년 6월 8일 제7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보다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던 1962년 국민투표를 승부수로 언제 국회와 중임이 한 번으로 제한되는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통해 제3공화국의 문을 열었으나 어느덧 제5대 대선과 제6대 대선을 연이어 승리하며 자신이 주도하여 개정한 헌법에 또 한 번 손을 대지 않으면 더 이상 대통령을 연임할 수 없는 상황이 봉착했고 이에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개헌 가능선인 국회의석수의 3분의 2상을 차지한다면 야당에 반대가 있다고 해도 무난하게 3선 개헌을 관처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제6대 대선 직후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7대 총선은 단순히 임기 4년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만이 아닌 박정희 정권의 앞날이 달려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67년 5월 3일 제6대 대선을 승리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967년 5월 10일 대통령과 장관 등 공무원들도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도록 선거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대선에서 완승한 기세를 몰아 행정시찰을 명목으로 전국을 돌며 자신이 총재로 있는 민주공화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적극적인 유세 활동을 펼쳤으며 이에 발맞춰 정부 각 부처 장관들 뿐만 아니라 지방 말단 공무원들까지 동원되어 관권이 대대적으로 개입한 선거운동이 진행되었고 정부에 반하는 인사들이라면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까지 구분 없이 끌고 가 물고문 전기고문까지 서슴지 않았던 중앙정보부까지 가세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연임을 위한 국회 개연선 확보를 위해 그야말로 국가 행정력이 총동원된 선거 유세 활동이 전기되었습니다. 분열과 반목을 거듭하며 제6대 대선에서도 완패했으나 그나마 야당 고시를 했던 신민당은 박정희 대통령을 필두로 관권이 대대적으로 개입한 선거 활동을 불법으로 고발하며 맞대응했으나 독자적인 기관으로 선거를 관리 감독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도 박정희 정권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대해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어느덧 1967년 6월 8일 제7대 총선 날이 밝아왔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부터 중앙정보부 뿐만 아니라 각 부처 장관들을 비롯해 일선 공무원들까지 총동원된 민주공화당의 선거운동은 투표 전까지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각종 선거 부정행위들로 변질되어 1967년 6월 8일 투표 당일 뿐만 아니라 이후 개표 때까지 전국 각지 도처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졌습니다. 유권자들이 여당인 민주공화당 후보를 찍은 투표 응지를 공화당원들이나 정부 공무원들에게 보인 다음에야 투표함에 넣는 공개투표와 공화당원들이나 정부 공무원들이 사전에 매수하여 동원한 유권자들이나 유권자 명부를 지닌 대리인들을 통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대리투표 뿐만 아니라 각종 선거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야당 참관인들을 공화당원들이나 괴한들이 폭행하고 쫓아낸 후 야당 참관인들이 입회하지 않은 채 투개표를 진행하거나 무장괴한들이 투표소에 난입하여 야당 참관인들을 몰아내고 미리 기표한 투표 응지 뭉치들을 투표함에 넣는 등 각종 고전적인 선거 부정행위들부터 개표 과정에서 이미 기표된 표들의 투표인을 문질러 무효로 만드는 빈대표 개표 도중 손가락에 인주를 묻힌 뒤 기표된 표들을 마치 피아노를 연주하듯 문질러 무효로 만드는 피아노표 야당 후보들에게 투표된 부분을 아예 찍거나 잘라버려 무효로 만드는 절치표 불을 끈 채 마음대로 개표를 진행하는 올빼미표 등 참신하다 못해 신기하여 신조어를 만들어 칭해야 했던 각종 부정행위들까지 신고를 해도 모르쇠로 구경만 하는 경찰들과 묵인하고 침묵하기 바빴던 선관위원들의 무책임 속에서 전국 투표 표장에서는 관권 금권 폭력이 난무하는 그야말로 이승만 정권 당시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부정선거가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제7대 국회 총 의석수인 175석 중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지역구 102석 전국구 27석에 당선되며 국회 개헌 가능선인 175석의 3분의 2 이상인 117석을 훌쩍 넘긴 129석을 차지했고 야당인 신민당은 지역구에서 28석 전국구에서 17석 당선하며 45석에 그쳤으며 제6대 대선에 대중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야권 단일화를 위해 도중 사퇴했던 서민우가 옥중 출마하여 전라남도 고흥에서 당선되어 1석을 차지했습니다 대놓고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없었던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총 14석 중 민주공화당은 1석에 그치고 신민당은 13석 당선된 결과와 제6대 대선에서도 박정희를 지지했던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서도 총 7석 중 민주공화당은 2석에 그치고 신민당은 5석에 당선된 결과를 비롯하여 부산과는 반대로 대선에서 신민당 후보 윤보선을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지지했던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등에서도 신민당이 아닌 민주공화당이 압도적으로 당선된 결과들은 제6대 대선과 제7대 총선 사이 불과 한 달 만에 민심이 정반대로 변했다기 보다는 앞서 언급한 각종 부정선거 행위들로 인해 빚어진 것으로 이미 투개표 당시 지역 곳곳에서 발생했던 부정선거 규탄 시위들은 모든 개표가 마친 1967년 6월 12일을 기점으로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야당인 신민당 소속 당선 의원들 뿐만 아니라 당원들까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재선거 실시 등을 외치며 거리에 나섰고 서울대학교 법대생들을 비롯해 전국 각지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까지 거리로 나와 박정희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렸으며 이에 박정희 정권은 너무나 노골적인 부정선거로 당선된 민주공화당 당선자들을 비롯해 당원들까지 부정선거 사범들에 대해서는 구소경쟁을 발부하고 전국 각지 대학교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까지 휴교령을 내리며 점차 격화되는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진화하고자 했으나 6.8 부정선거 규탄 시위는 박정희의 제6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1967년 7월 1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그치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리면 언제나 공식처럼 사용했던 지특히 빨갱이 모리를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했습니다 1967년 7월 8일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은 독일의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교수 의사 예술가 학생 등 2백여 명이 국대대남적 화공작단에 관련되어 이 중 70여 명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는 일명 동베를린 동백님 사건을 발표하고 여기에 한일협정 반대 시위 계열의 한복판에 있었던 민족주의비교연구회까지 동백님 사건과 엮어 관련 교수와 학생들까지 구속시키며 당시 제7대 총선 직후 혼란스러워진 정세를 지켜보고 있던 국민들에게 마치 시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알갱이다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심어주게 되면서 6.8 부정선거로 인해 두 달이 넘도록 지속되어온 부정선거 규탄 시위 국면을 반전시키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민주공화당은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되며 당선 무효가 확정된 화성 권우석뿐만 아니라 보성 양딸승 평택 이은용 서천보령 위원장 영천 위원우 화순곡성 기세풍 고창 신용남 군산옥구 차용근 등 제7대 총선 당선 의원들을 제명하는 등 6.8 부정선거 직후 대통령 3선 연임 관련 개헌 논의는 헌영 계속 공전 중인 국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했었고 1967년 11월 2일 민주공화당 의장 김종필과 신민당 당수 유진호의 회담을 시작으로 마침내 1967년 11월 20일 민주공화당 정권대표 백남옥 김진만과 신민당 정권대표 윤재술 김희택 등이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법 정당법 개정과 6.8 부정선거 특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의 정서에 서명하면서 1967년 6월 8일 제7대 총선에서부터 1967년 11월 20일 여야가 협상에 성공하기까지 수개월 동안 지속되어 왔던 6.8 부정선거 국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제7대 총선은 제6대 대선을 통해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연임을 위한 민주공화당의 개헌선 확보를 위해 당사자인 박정희 대통령부터 김영욱의 중앙정보부를 비롯해 정부 각 부처장관에서 1선 공무원들까지 정권 차원에서 선거 유세 활동부터 투개표까지 개입하여 저지른 6.8 부정선거로 불릴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정권 차원에서 진행한 대규모 선거 개입 및 투개표 조작으로 인해 한때는 이승만 정권의 인자로 대권을 꿈꿨던 장택상 등 원로 정치인들은 낙선하고 박정희 대통령까지 직접 지원 유세를 하며 특별히 견제하는 등 온갖 정치 공작들 속에서도 신민당의 젊은 피 김대중과 김영삼이 각각 전라남도 목포와 부산 서부에서 당선되며 박정희의 정적으로 급부상한 세대교체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6.8 부정선거로 연일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발생하며 정치적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이 국면 전환용으로 발표했던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 중 하나인 동백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